이 소소한 일상 중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인연항우입니다. 제가 정보 알아 드릴게요. 지금 국민재난지원금을 해서 세대별로 1인당 25만원 주죠. 그게 농협에 가면 체크카드로 적립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토스는 유료예요. 저도 몰랐어요. 어제 앱을 저도 모르게 깔았는데 그 토스에서 제 자동이체 계좌로 농협에 인출을 해가는 거예요. 토스는 유료예요. 우리가 어플도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어요. 여러분들. 그러니까 우리가 50대인 우리는 모르죠. 젊은 애는 잘 알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. 토스는 유료이고요. 그거에 대한 비용을 내셔야 돼요. 자동일제, 결제 계좌. 걔네들이 자동으로 가입을 하면요. 연결돼요. 그러나 전 오론뱅크 농협을 하기 때문에 토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 받는 어플이 있어요. 여러분 모르는 사람만 돈 내는 거예요. 알면요. 혜택 받아요. 그래서 정보가 돈입니다. 아셨죠? 아레가토 고자이마스가 아니고 나무함의 탑을 간센보산. 행복하시기를 행복은 간두고 그래도요. 분리수거나 똑바로 하세요. 안 하시는 분들이 한정해서. 제 방 어디로 하신다고요? 유튜브에 가신 2년월 1일 치면 돼요. 이제 알았어요. 왜 유튜브에 있는 남자들이 왜 나한테 들이댔는지 똑바로 사세요. 가정에 충실하시고 여자 이용하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